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부로님이 얼마나 뉴스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증시가 요즘에 올랐다 내렸다 하여튼 좀 주춤하면서 돈들이 어딜 가야 되나 약간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은 줄었고 요구불 예금이 29조나 늘었다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돈이 집중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확대하면 시중에 주식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냐 이런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주식 시장의 예탁금이 얼마고 순매수가 얼마고 해봐야 전체 시중에 어떤 자금판에서 일부거든요 전체 자금으로 보면 그렇겠죠 네 전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자금판이라는 게 어디서 주로 움직이냐면 은행권에서 주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이 좋아서 은행이 고수익을 줘서 그렇다기보다는 은행이 사실은 우리의 돈의 보관처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여수신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과 대출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 또 예금은 예금대로 대출은 대출대로 세부 항목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게 되면 야 시중 자금이 이쪽으로 가는구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의 흐름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간으로 은행권의 어떤 여수신 상황을 리포트를 받게 되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이걸 이제 5대 시중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을 보니까 678조 1천억 원 정도가 돼요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지금 현재 아웃스탠딩이죠 그러니까 1월 말에 673조 3천억에서 한 3조 7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이건 대충 늡니다 왜냐하면 가계대출을 갑자기 은행들이 회수를 하거나 신규대출 안 하고 회수만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5대 은행이 시중에 가계에 대출해 준 돈이 다해서 678조 그 돈이라는 거죠 678조인데 그걸 이제 세부 항목으로 보면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476조 3천억 정도인데 이게 대충 한 달 사이에 3조 7천억이 늘었는데 야 이게 뭐 집값이... 한 달 사이에요? 잡히는 줄 알았더니 2월 달에도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러실 수가 있잖아요 1월에도 2조 5천억이 늘었는데 2월에 날수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3조 7천억이 늘었는데 이것도 또 세부 항목으로 보니까 이 중에 3조 7천억 중에 전세자금대출이 2조 491억 원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차액이죠 그러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가 주택구입자금이고 나머지 전세자금대출이 늘었고 구입할 때도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원래 내가 집 있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좀 빌려주세요 할 때도 하니까 이게 구입하고 직결돼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어쨌든 전세자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갱신하면서 또 정부에서도 전세자금대출만큼은 비교적 이렇게 좀 풍부하게 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재난지원금들 선별적으로 꽤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마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 대출도 한 3조 정도 늘었는데 이건 어쨌든 정책의 방향을 5대 시중은행들에서 이렇게 반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 이게 주택증권시장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 신용대출은 어떻게 됐냐 1월 말보다 오히려 잔액이 556억 원이 줄었습니다 신용대출이? 네 대충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주식시장을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어차피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냐 이런 거는 막혀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창구 그래서 사실 12월 말부터 신용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좀 조인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는데 2월 달에 어쨌든 1월 말 기준보다도 550억 이상 신용 잔액에 증가가 준 게 아니라 잔액 자체가 주는 거예요 순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은행의 수신 중에서는 예금이죠 단기 자금이 주로 머무는 요구불 예금 이거 거의 이자 없는 거잖아요 요구불 예금이 정확히 뭐예요 요구불 예금은 뭐냐면 요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줘야 돼 맡겨놓는 게 잠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묶어놓는다 맡겨놓는다 묶어놓는다는 뭐냐 1년 2년 3년에 묶어놓는 거지 그 사이에 요구하면 안 줄 수 있죠 안 주진 않지만 그럼 약정했던 이자 안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정기예금이고 요구불 예금은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그 대신 뭐가 없겠어요 이자가 하주박하거나 없는 거죠 요구하면 지불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월급 통장에 그냥 입출금 예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MMDA라고요 예금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어쨌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이 요구불 예금에 얼마가 늘었냐 28조 9천억이 늘은 거예요 통상 우리가 부동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떠다니는 자금 부동한다 떠다니는 자금의 아주 대표적인 게 요구불 예금이거든요 내가 주식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금 이금리에서 1년 2년 묶기도 그렇고 금융상품 가입하기도 머리 아프고 일단 맡겨놔 고민하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통상이요 제가 왜 이 뉴스를 말씀드리냐면요 시중에 이 요구불 예금이 굉장히 늘어난다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정처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주식을 하려면 주식 혹은 이게 장기적으로 은행에 3년 만기 이런 걸 묶어두면 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3년 만기로 돈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산 부채 만기 구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3년 만기로 받으면 이게 일종의 갚아야 될 부채잖아요 그러면 3년 만기로 불려가지고 계속 잘게만 대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미스매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장기로 우리가 은행에 맡기면 장기로 대출을 나갈 수가 있는데 장기 대출은 대체로 보면 기업 대출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부동자금이 되면 은행권이 뭘 하냐면 안전한 자산들만 운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팔아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뭘 하냐 그냥 단기 국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별로 이렇게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에 떠달리는 시중에 부동자금의 수가 늘어나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도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돈도 지금 뭐가 확신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건데 단기 부동자금이 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은행권 여수신 상황을 이렇게 리포팅을 하다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니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꼭 끼는 마지막 기사가 뭐냐면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관심이에요 아까 오데시주은행을 얘기했는데 카카오뱅크가 보니까 신용대출이 1월 말보다 한 1,100억 정도가 급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더 이상 신용대출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직장인 신용대출 10분이면 1억 나온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 1,10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수신 잔액이 보니까 카카오뱅크에 우리가 총 맡긴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에? 대충 한 50조? 스케일 크시네 21조예요 나는 21조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우리가 맡긴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총 돈이 총 잔액 현재 21조예요? 그래서 1조 정도가 늘었는데 어쨌든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수신 잔액이 21조고요 여신 잔액도 21조 정도 되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가 한 600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한 20조 정도가 우리 카카오뱅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카카오뱅크가 기업의 대출이라고 그런 게 아니니까 가계 대출이라든지 개인 신용대출 시장의 꽤 주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을 하고 아니 카카오티비에서 개민두도 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송금 들어옵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카카온데? 카카오 안 써요? 카카오 출연한다고 카카오 합니까? 안 써요? 네 저는 그냥 제 시중은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낼 때 보내는 데는 받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 계좌로 받으시는 거예요 보내는 게 받는 거지 따로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왜죠 출연료 주는 데에서 카카오뱅크에서 송금됐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거 없어요 카카오 TV에서 송금 이렇게 돼 있지 알겠습니다 부러워요? 아니 부러운 건 없는데 카카오 힘들어? 네? 힘들어? 아니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쿠팡이 이제 쿠팡 상장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난 한참 남은 줄 알았더니 얼마 안 남았네요 상장이 일주일 담은 거 이제? 네 최종 공모가 산정일이 10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김범석 대표가 이걸 로드쇼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 월가에 가서 기관 투자관 만나서 우리 거 제대로 비싸게 사주세요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의 이제 상장 제도를 보면 최종 공모가 산정이 되면 상장이 된 걸로 그냥 상장이 되는 걸로 그냥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얼마를 얼마에 상장을 할 거냐 이런 건데 이번에 기업 공개 대상 주식이 한 1억 2천만 주 정도 된다는 거죠 1억 2천만 신주를 1억 주 정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주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걸 2천 주로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억 2천만 주가 이번에 공모가 될 거고 아마 공모가격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면 다음 날인 11일에 쿠팡이 뉴욕 증시 왜 우리 월스트리트 같은 황소 옆에 있는 뉴욕스닥 익스체인지 있잖아요 거기 한번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땅땅땅하게 치면은 벨 울리고 그런 거 이제 그거 하겠지 아 원래 맨 처음 들어갈 때 그거 해요 네 상장하는 날 보면은 폐장일 때 폐장 알리는 땅땅땅 하고 막 음악 나오고 막 흔들고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로 지금 얘기가 되냐 이런 건데요 1억 2천만 주에 대해서 대충 36억 달러 3조 9,852억 원을 조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주 매각을 빼고 순수하게 쿠팡이 자금 조달하는 거는 한 3조 3천억이다 그러면 옛날에 기사 보니까 50조 60조 얘기했는데 3조밖에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 10%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IPO 물량은 공개 매각을 하고 일반인들한테 파는 물량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전체 쿠팡의 발행 주식수로 환산을 해보면 한 510억 달러 56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 관계를 보니까 이걸 공시해야 되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비전펀드가 33% 33.1이고 그린옥스라는 데 펀드겠죠 16.6이고 닐메타가 16.6 그리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10.2%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상장이 무난하게 되면 김범석 의장이라는 개인 경영자는 5조 6천억 강릉 RC는 왜 RC가 나와요? 부러워서 그렇지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렇죠? 5조 6천억 5조 6천억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10.2%인데 지분 적어가지고 경영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의 주식은 일반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의결권을 환산하면 76.7%예요 김범석 의장의 의결권이 그러니까 이건 최대 주주 중에도 완전 킹이지 킹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뭘로 돈을 쓸 거냐 3조 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쿠폰 계좌에 쿠폰 계좌에 물류센터 이런 거 확대해서 완전 장압하겠다 3조 쏟아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가격에 상장이 되면 아시아 전체 기업 중에 한 5위 정도 한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상장된 기업같이 그래요? 꽤 큰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쿠팡 저도 쿠팡을 가끔 씁니다마는 어쨌든 상장이 잘 돼서 우리 한국 분들도 여기에 많이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겠네 만약에 상장이 되면 11년 상장이 되면 당연히 기사가 이런 게 뜨겠죠 상장 입성 축하 무난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 유통주들도 한번 좀 들여다보자 이마트는 그럼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들 롯데 쇼핑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쿠팡 상장 3월 11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상장이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까지 그러니까 다음 다음 달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들에게 백신 맞추겠다 오늘 아침에 사실 CNN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서 자기가 직접 얘기하더만요 앤덤메이 계속 얘기해요 앤덤메이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모든 어덜트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성인들 성인이 아마 거의 18세 이상인가 모든 성인한테 다 백신 유사 맞춘다 그리고 얘기를 한 게 7월 말까지 원래 모든 백신을 성인들한테 맞춘다고 했는데 두 달을 자기가 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보했고 더 여유 있게 그래서 아마도 7월 말까지 6억 도수의 백신을 확보할 텐데 이는 모든 미국인한테 맞출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지금 발표할 때 보니까 은퇴한 간호사 의사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연방, 군, 주정부, 군 이런 사람들의 의료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접종에 참여시키고 해서 아주 그냥 작전하듯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5월 말까지 한다고 보고 제가 어제 미국의 확진자가 얼마나 됐나 보니까 5만 7천 명이에요 많이 준 거죠 사실은 30만 명씩 하고 그랬잖아요 영국이 지금 어제 확진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국이요? 영국 한 5만? 5,455 아 참 5천 프랑스는? 프랑스 3천? 이거야 이게 이게 내가 무슨 말씀하느냐 하면 지금 선진국 중에서 규모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진도율이 빠른 게 미국하고 영국이잖아요 미국은 30만까지 갔던 게 5만 7천이고 영국도 5만 명, 6만 명 가던 거 아닙니까? 지금 5,400명인데 약간 좀 백신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지심주의했던 네거티브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거든 그렇죠 안 맞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제일 많은데 7만 2천 명 7만? 미국보다 동안에? 깜짝 놀랐네 프랑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물이 생각해봐도 이게 백신의 효과 아니냐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프랑스가 좀 과하게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백신의 영향이라는 게 확진자의 감소 그리고 엔덤메일 그러니까 5월 말이면 전 미국 성인이 다 맞으니까 좋겠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주식시장에도 이런 뉴스들이 어제도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주식시장에서 낯상에 많이 빠지고 비교적 나머지 이제 경기 관련주나 이제 이른바 컨택주들은 많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5월 말이면 진짜 부럽네요 우리는 5월 5월에 본격적으로 막아줄 수는 있을래나 잘 모르겠네 지금 우리 막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빨리 좀 백신을 확보를 좀 해서 우리도 좀 6월, 7월쯤만 돼도 전 국민이 그냥 편하게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만 돼도 나한테 기회가 오면 정프로 먼저 맞춰줄게 어르신 먼저 맞으셔야 해요 고위원군이신 아 그래 애들이 둘이나 되고 먼저 맞으세요 애들은 안전하대요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바로 전화 말씀을 빨리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상황 그리고 글로벌 상황들 또 우리나라 상황들까지 한번 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